할렐루야 오늘 부른 찬양처럼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충만히 임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역대화 36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통해서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첫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고레스 왕의 칭령과 유대인 성경의 순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역대화 36장 22절 23절 말씀은 고레스 왕의 칭령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루지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한하고 또 귀한해서 성전 건축을 허락받는 내용이 바로 고레스 왕의 칭령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고레스 왕의 칭령이 예루살렘에 귀한하는 내용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광범위하고 또 종말론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을 알려면 우리가 뭘 살펴봐야 되냐면 유대인 성경의 배열 순서를 봐야 이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고레스 왕의 칭령의 내용들을 보면 너희 중에 모른 그 맥성된 자는 다 올라갈 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역대기 다음에 바로 에스라가 이어지죠 그러면 역대화 36장 23절 말씀에 이 내용이 나오고 바로 에스라로 넘어가면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에 동일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마치 역대화 36장과 에스라 1장이 경첩처럼 맞닿아 있는 이런 성경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순서 이것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구약 성경의 순서하고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순서와 유대인들이 구약 시대 때 읽었던 구약 성경의 순서 자체가 배열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구약 성경의 내용들은 역사적인 순서로 배열하고 주제별로 묶어놓고 있는 거죠 성경의 배열 순서 자체가 배열 순서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포츠를 좋아하는 분들 내가 야구를 좋아한다 그러면 야구 경기를 할 때 감독이 1번 타자를 누구로 할지 9번 타자를 누구로 할지 타순을 짜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음식을 내놓을 때도 식당에 갔는데 한정식이든 아니면 어떤 코스 음식이든 음식이 뭐부터 나오냐 어떤 순서로 나오느냐 어떤 내용물로 구성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야 저기는 아주 순수 한정식이야 아 이 집은 퓨전 한정식이네 내용들이 다 다른 거죠 꽤 마찬가지로 성경도 어떻게 주제별로 분류하고 묶고 순서를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받아들이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내용과 의미가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현재 우리에게 익숙한 구약성계의 순서는 주제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죠 모세우경과 역사서와 시가서와 선지서 모세우경은 잘 아는 대로 뭐뭐가 있나요? 창출, 내민, 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있고요 역사서는 여우수하서부터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아, 열한기상아, 역대상아, 에스라, 드에미아, 에스더 이렇게 해서 여우수하부터 에스더까지 그 다음에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자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기 뒤에 아가하서하고 전도서 여기까지가 현재 구약성경의 시가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는 이사야, 에레미아, 에스겔, 다니엘 그 다음에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대선지자, 소선지자 그래서 12개의 소선지서와 4개의 대선지서로 해서 선지서로 구분을 합니다 이게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성경의 순서인데 주제별로는 크게 이렇게 네 가지 주제로 묻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역사서는 대부분 시간 순서대로 또 선지자들도 활동한 시기, 그 시간 순서대로 배열한 게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성경의 순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속사 책에도 잠깐 설명이 나오지만 유대인들의 성경 구조는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구조하고 배열 순서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주제별로는 유대인들은 세 가지 주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우경은 동일합니다 창출 내민신 그 다음에 선지서와 성문서, 시가서죠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의 성경과 다른 게 선지서에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들어있는 것은 동일하고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역사서로 분류되어 있는 여우사, 사사기, 사무엘상화, 열한기상화가 유대인들의 성경에는 어디에 분류되어 있어요? 선지서에 분류되어 있고 순서는 이런 순서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문서, 시가서에는 시편, 자먼, 욥기 그 다음에 아가서, 룻기는 우리 성경에는 역사서로 분류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성문서로 그 다음에 에레메아가 전도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차이점이 에스더부터 역대상화까지 현재 우리 성경에 역사서로 분류되어 있는 이 다섯 개의 책들이 성문서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성경의 마지막은 현재 우리 부약성경의 마지막은 책이 뭐죠? 말라기죠? 유대인들의 부약성경의 마지막 책은 뭐가 돼요? 역대기가 되죠 지금은 역대상화로 분류를 했지만 역대기로 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 앞에 에스라와 니에미아 그 다음에 굉장히 특이한 것이 다니엘은 분명히 선지서인데 이 선지서가 에스라, 니에미아 앞에 배치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설교하고자 하는 것은 다니엘서부터 역대상화까지 이 유대인 성경의 배열 순서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 여기에 담겨 있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표로 연결해 보면 현재 우리의 부약성경의 배열 순서는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이제 네 개의 주제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유대인들의 성경 배열은 율법서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선지서와 성문서 큰 두 주제로 그리고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지서에 여우사, 사사기, 사무엘상화, 열한기사가 상화가 들어 있고요 가장 큰 특이점이 바로 지금 이 파트입니다 특히 다니엘, 에스라, 니에미아, 역대상화 이 순서로 유대인들의 성경이 배열이 되어 있고 마지막이 결론이 역대기로 결론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게 유대인 성경의 가장 큰 배열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유대인들의 성경 분류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인용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보곤 24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기 보면 모세의 글, 모세오경, 율법서죠 그 다음에 모든 선지자의 글, 분류상 선지서로 분류되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24장 44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자, 44절에는 세 분류를 정확히 말씀하고 있죠 모세의 율법, 선지서, 시편, 곧 성문서 아까 말씀드린 큰 세 부류 모세오경과 선지서와 성문서 이처럼 유대인들이 구약성경을 세 부류로 분류해서 읽고 있었고 예수님도 그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성경을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성경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구약성경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읽고 있던 그 성경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리켜서 이 내용을 언급한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이 모든 구약성경이 뭘 증거합니까? 나를 가리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약성경을 들어서 당신이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고 또 구약에 이런 모든 유대인들이 읽었던 성경의 순서 내용들이 나를 가리켜 기록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러면 이 말씀은 오늘 본문과 연결해 볼 때 고레스왕의 칭령, 포르 귀한 형을 말씀하고 성전 건축을 허용하고 그래서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라고 말씀했던 그 내용도 어떻습니까?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나를 가리키는 거 예수 그리스로 가리키는 한 성경 말씀이 되겠고 그 말씀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 맥락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 성경 배열 순서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가?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대인 성경 배열의 가장 큰 특징은 말씀과 메시아가 강조가 돼 있다는 거죠 뭐가 강조돼 있어요? 말씀과 메시아가 근데 이게 어떻게 강조가 돼 있느냐? 세 부류로 나눈 성경 중 첫 부분은 말씀을 강조하고 있고요 마지막 부분은 메시아를 강조하고 있어요 자, 이 표를 봅니다 율법서, 율법서의 첫 성경이 뭡니까? 창세기죠 창세기 1장에 뭐가 강조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내용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율법서의 마지막 성경이 뭡니까? 신명기죠 신명기 마지막 34장 10절에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이처럼 율법서의 처음과 마지막은 각각 서로 짝을 이루어서 말씀과 그 말씀의 실제이신 메시아를 가리키는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누굴 가리킵니까? 곧 예수 그리스를 가리키죠 두 번째, 선지서를 보면 유대인 성경의 선지서는 뭐냐면 여우수화가 처음 책이죠 여우수화 1장 내용을 보면 특별히 7절, 8절 말씀 볼 때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강조, 말씀에 대한 강조가 여우수화에서 첫 책, 첫 장에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선지서의 마지막이 말락이죠 우리 성경은 구약성경의 마지막이 말락이고 유대인 성경은 선지서의 마지막이 말락입니다 말락이 마지막 4장, 마지막 절, 5절, 6절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선지 엘리아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누굴 보낸대요? 선지 엘리아를 보내리라 이 선지 엘리아는 예수님의 길, 메시아의 길을 닦는 일꾼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 또한 말씀으로 시작해서 그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선지서 내용을 보면 유대인 성경의 선지서는, 성문서는 시편이죠 시편, 1편, 1절, 2절 내용들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역시 율법이 나오죠 그렇게 해서 유대인 성경의 세 부류의 첫 파트에는 전부 다 뭐가 강조가 되고 있어요? 말씀이 강조가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성문서의 마지막이 바로 역대하죠 역대하 36장 23절에는 누가 나옵니까? 바사왕 고레스가 나오죠 이 바사왕 고레스는 죄에 억눌려 있고 포로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조서를 내려서 성전 건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 우리에게 이 바사왕 고레스가 예표하는 실체는 바로 뭐냐면 참된 메시아를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악의 속박에서 해방시켜주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으로 그의 모든 백성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명령하고 그 길을 인도하는 참된 왕이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이처럼 유대인 성경의 배열 순서를 보면 배열 순서와 내용의 이 구조 자체가 뭘 가리킵니까?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배열 순서를 그대로 인용해서 모세와 모세의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의 글과 그 다음에 시편에 기록된 나에 대해서 기록된 그 말씀이 응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에 연결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이 역대기를 구약 성경에 마지막으로 배치를 한 거죠 이게 유대인 성경의 가장 특징적인 배열 순서입니다 이것은 이방왕 구레스왕의 칭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그리고 포르기완의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죠 이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역대학 36장 22절 23절에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의 성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그냥 거기서 살다가 다 멸망당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방의 독수리를 예비해 놓으시고 그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다시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고 포로지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으로 구약성경의 결론을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역대기를 구약성경에 이처럼 마지막으로 배치함으로써 포로민과 예루살렘의 회파와 이런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큰 소망을 얻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다른 이방왕 가이사의 명령을 예표해 주는 역할도 합니다 누가 보금 2장 1절 3절 말씀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의 황제죠 영을 내려서 호적하라고 하는 영을 내리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자 고향으로 돌아갈 때 이 호적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 탄생 배경이 되고 스토리가 이어지죠 왜? 예수님의 역시내 부모들은 나사렛 사람이에요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았었는데 이분이 이 호적 명령 때문에 어디로 왔습니까? 베들렘까지 오게 되면서 미가서에 예언되어 있는 예수님의 탄생 장소도 예표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곳에 나중에 다 주의 백성들이 베들렘과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닦아 놓은 것들을 보면 이 바사왕 고레스의 칭령은 또 예수님의 탄생의 무대와 배경을 만들어주는 또 다른 이방왕의 그런 역할을 예표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유대인 성경의 이런 마지막 배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 에스라, 니에미아, 역대기 이런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역대기가 먼저 나오고 그 뒤에 에스라, 니에미아의 순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말씀이 경첩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역대기는 역대한 말씀을 통해서 고레스 왕의 칭령이 선포가 되고 이걸 통해서 포로 귀환과 성전 건축 이 두 가지 일을 예고하고 있고 에스라와 니에미아는 고레스 왕의 칭령에 의해서 실제로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고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이 에스라와 니에미아입니다 우리 성경은 저런 시간 순서로 역사적으로 성경을 배려했기 때문에 이게 시간적으로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 성경은 이 순서를 바꿔서 역대기를 뒤로 배치해버린 거죠 에스라와 니에미아를 앞으로 빼고 역대기를 뒤로 배치를 해놓은 겁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이 바사왕 고레스의 칭령, 그 명령이 단순히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포괄적이고 종말론적인 미래의 성취를 내포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고자 유대인 성경은 그 순서를 바꿔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곧 포로 귀환보다 더 큰 종말적인 사건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순서를 바꿈으로써 고레스 왕의 명령이 구약 성경 전체의 결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적인 내용을 좀 더 보충하기 위해서 어떤 성경을 끌어왔어요? 다니엘서를 끌어왔죠 다니엘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순서로 보면 선지서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위치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 앞에는 유대인 성경은 에스도서가 있죠 에스도, 다니엘, 에스라, 니에미아 역대기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다니엘서를 에스라, 니에미아 앞에 놓고 그 다음에 에스라, 니에미아와 역대기의 순서를 이렇게 바꿔서 배치를 했을까? 다니엘서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다니엘서는 선지서인데 성문서로 분류해서 역대기와 이렇게 한묶음으로 쭉 묶어놨어요 이렇게 묶어놓은 것은 고레스 왕의 명령이 마지막 종말에 성취 될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배열을 만든 겁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과 24절 말씀 두 군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먼저 2절 말씀,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아에게 임하여 고하신 근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모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자, 예루살렘의 황모함이 몇 년 만에? 70년 만에 마치죠 이게 예레미아가 예언했던 내용을 다니엘 선지자가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고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24절,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이래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른부음을 받으리라 자, 70년으로만 얘기를 하면 이것은 그 때가 되었을 때 고레스 왕의 칭령이 이루어지는 그런 때가 되겠죠 그런데 다니엘 선자는 고레스 왕의 칭령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포로지에서 해방이 되고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 그게 딱 70년 만에 이루어지는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근거로 해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70이래로 기한을 정하여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된다 이 70이래로 기한을 정하여서 성취가 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른부음을 받으리라 기른부음을 받은 자, 누굽니까? 메시아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을 배열할 때 역대기와 다니엘서를 이렇게 한묶음으로 묶은 이유는 뭐냐면 역대기에서 고레스 왕이 명령했던 그 칭령 그것의 실질적인 내용은 뭡니까? 이 70일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다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한 영이 이루어지는 내용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처럼 70일의 말씀이 종말적으로 성취되는 명령이 바로 고레스 왕의 명령이고 이것이 구약 성경의 총 결론이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 성경의 배열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의 칭령의 성취는 1차적으로는 포로 귀한과 스루 파벨 성전의 건축으로 이미 이루어졌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종말의 메시아를 통해서 기른부음 자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데 이것이 70일의 예언의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가의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른부음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처럼 고레스 왕의 칭령을 성취할 메시아의 도래와 구속사역을 예표하는 것이 유대인 성경의 중요한 결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헬라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 성경이라고 하는데 그 순서에 맞게 배치된 것을 현재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유대인들이 읽었던 구약 성경의 순서는 이와 같고 그 순서 속에 담긴 의미가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세 번째로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가라 이게 고레스 왕의 칭령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것의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레스 왕이 얘기한 그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인가 먼저 10편 95편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천은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다 10편 100편 3절 말씀 볼 때도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뭡니까?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참된 목자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분의 백성들이죠 그러므로 고레스 왕은 그러한 참된 선고들은 모두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고레스 왕의 칭령을 통해서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참된 백성인가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하나님이 기르시는 그 손길에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내가 그 손길에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사는가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정말 이 말씀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말씀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또 신령한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남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에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올라가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강조하지 않으면 그렇게 강조를 해도 올라가지 않을 사람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와 포로 귀환을 했을 때 1차 포로 귀환한 인원이 49897 그 다음에 2차가 1775 그러니까 다 합쳐봤자 5만 명 조금 넘어요 실제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 숫자에 비해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가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죠 다 올라온 거예요? 아니면 일부만 올라온 거예요? 일부만 올라온 거예요 고레스 왕의 칭령은 단순히 이방왕의 칭령이 아니라 그 모든 배후에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동방의 독수리라고 하나님의 당신의 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섭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도 70년의 기한이 마칠 때 도대체 과연 어떻게 그 포로주에서 풀려날 수 있을까? 이스라엘 자체임으로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장차 그 후에 되어질 일들을 다 보시면서 고레스 왕을 준비시켜 놓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귀환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70년 동안 살다 보면 아주 깐다 나이 때 가도 벌써 이 포로 귀환경이 내릴 때는 70대 이제 노인이 된 겁니다 고향을 그리며 오매불망 언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기대를 이미 접고 이미 바벨론에 털을 닦고 장사도 하고 어느 정도 기반도 닦아놨는데 다시 이거 다 그냥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그것 자체가 싫은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므로 다 올라간다고 했을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 또 실제로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10대, 20대, 30대, 한 60대 되는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뭡니까?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예루살렘 고향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부모한테 듣기만 했을 뿐입니다 아휴, 여기가 그냥 내 고향인데 여기서 그냥 살면 되지 또 뭘 복잡하게 올라가서 새로운 곳에 가서 다시 시작하려면 모든 게 힘든데 그러면서 움직이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적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바벨론에 항구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다가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에게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자리를 지켜라 애국을 의지하러 내려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들은 애국으로 내려가고 말았죠 그들은 화 있을 진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들은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에 거할 처수를 미리 준비해 놓고 예배해 놓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우손두를 위해서 갈대아우루에서 빼내셔서 가난한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가난한 거민이 주의를 지어서 땅이 그 거민을 비록 일시적으로 토해냈지만 그 땅이 정화되고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그쳤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죠 성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바벨론에 항복하고 포로민으로 끌려가는 거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곳에 과했으면 바벨론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고 잘 지내다가 때가 차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길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고 메대바사 바벨론이 나중에 메대바사 역사적으로 페르시아 제국의 땅인 거죠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실제로 이 메대바사 지역은 지금 어떤 곳입니까? 이란이나 이라크 지역 그 넓은 지역이 성경시대 페르시아 메대바사 지역이죠 거기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들의 후손이 흔적이 있습니까? 지금은 다 종교적으로 아랍 이슬람 지역으로 정치적으로 아랍 권역으로 묶여 있어서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명령할 때는 이렇게 될 상황을 몰랐겠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다 보시고 거기에 머물다 보면 신앙을 유지할 수 없는 이런 혹독한 종교적인 변화, 정치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의 백성된 자들은 다 어디로 올라가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명령했던 거죠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신령한 예루살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삶 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삶 그 말씀을 듣고 십자가를 걸머지고 올라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육간의 삶의 거처를 평안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어디로 올라가야 되느냐? 고레스 왕의 칭령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의 성경이 역대기를 맨 마지막으로 놓은 것은 그것 자체가 역대기가 구약 성경의 총 결론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이 제시하는 결론이 뭐냐?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말씀의 실체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렇다면 그의 백성된 자들은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주께서 십자가에 달렸던 골고루 언덕에 가서 십자가 부열의 피로 은혜를 받고 죄삼을 받고 이제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서 올라가는 삶 그것이 주의 백성된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보면 아무든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조칠 것이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구레스 왕의 칭령, 다 올라가라 그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보이는 어떤 장소를 향해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단계를 넘어서서 주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사명의 처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구레스 왕이 명령했던 말씀의 궁극적인 의미입니다 정말론적으로 모든 성구들은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새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 음성이 가로돼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올라오라고 하면 올라가야 돼요? 아니면 저 가기 싫은데요? 저 올라갈 수 없어요? 지금 장사해야 돼요? 지금 바빠요? 바쁜데 왜 올라가라 이렇게 자꾸 귀찮게 하세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부르셨듯이 예수님께서는 내가 먼저 가서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시고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을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아름답게 준비해놓고 예비해놓고 우리를 향해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레스 왕이 명령했던 칭령을 통해서 말씀했던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가라 어디로 올라가느냐 우리가 올라가야 될 궁극적인 도착지 그 장소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새 예루살렘 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그러한 본향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목표를 놓치지 않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날마다 걸어가고 전진하는 삶을 사는 사람 이것이 진정한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고레스 왕의 칭령이 주는 궁극적인 의미가 뭔가 그것은 메시아의 도래와 성도를 위해 준비한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다 이루어 또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다 죄로 얼룩든 이 모든 땅들을 다 새롭게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곳에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새 예루살렘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의 칭령이 역사적으로는 보이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라면 오늘날 고레스 왕의 칭령의 영적인 놈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러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의 칭령의 진정한 성취는 다니엘의 이런 70일의 연이 성취되어서 우리 모든 성교들이 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 이것이 구약 성경 전체의 결론이고 그러한 결론들이 곧 예수 그리스로 증거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이 새 배열 순서를 언급하면서 이 성경이 나를 가르켜 말씀하던 거다 그 말씀이 응아해야 되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또 예배하고 구속사 말씀을 증거하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의 성취 그 말씀이 응하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가 안팎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또 이방왕 고레스왕의 칭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성경의 구속사적인 비전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영적인 눈을 떠서 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바라보면서 오늘 또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평가의 모든 성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의 발걸음을 모리아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수요의 배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이끌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참으로 이스라엘의 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바벨론을 통해 모든 삶의 거처가 회파되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까지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이나 그들의 지배를 받으며 눈물 흘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한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깨어있는 단일 선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70년의 그 비밀을 깨닫고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동방왕 구레스를 통하여서 포로 귀환과 성전 건축을 허용하는 칭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의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부약의 모든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올라가서 그분의 십자가를 걸머지고 주를 따르는 사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러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이제 구레스왕의 칭령이 의미하는 바 진정한 세이루살렘 성을 향해서 올라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나의 거처와 주변 환경을 살피는 가운데 내가 영적으로 타락한 갈대와 우루와 같은 곳에 살고 있지는 않은지 죄악의 속박 가운데 파벨론 포로지에서 살고 있지 않는지 돌이켜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모든 죄악의 속박을 끊고 말씀에 의지해서 날마다 신령한 세이루살렘 성을 향해서 전진하는 저희들 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힘주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이 다 사하여지고 죄악이 용속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뜻이 성취되는 그날을 향해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평강의 모든 권숙들 다 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돌려 싸움 나이다 아멘 아멘